아, 야, 칫솔질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는 진짜 곧 울겠다, 설마. 이거는 진짜.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어떻게 이런 거 합쳐. 야, 찬혁이 우리 꺼네. 저 자세에 왔다가 칫솔질을 멈추면 눈물이 차올라. 찬혁이 성공이야. 출발. 아, 해, 안 돼. 총장. institution. 뭘 꼭 주일까. 오늘 내 짓을 딱 잡아, 아, 해, 예. 나이 탈리. 나이 탈리. 됐어. 아, 해, 안 돼. 왜냐하면 뷰가 좋으면 저걸 즐겨야지. 굿모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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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침이니까 또 아침을. 루틴이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? 그래서 막걸리 소품으로 맛있죠. 아, 그래요? 막걸리를 못 먹으니까. 대용으로. 아, 또 검열 막걸리 싸네. 아, 또 검열 막걸리 싸네. 아, 또 검열 막걸리 싸네. 아, 햇살 좀 어려웠어요. 아, 해 맞아야지. 해 맞아야지. 그러니까. 딱 저기 앉으라고 햇살이. 햇살도 굉장히 각지가 들어오네. 햇살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지? 싹 들어오네. 아, 저 자세. 의식 햇살 했어, 의식 햇살 했어. 정해졌어, 정해졌어. 진짜요? 저게 의식을 안 했다면 좀 더 무서운 일인데. 성공한 남자의 아침. 저게 자세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. 그래서 일어나요, 일어나요. 이거 돌려줘. 와인이에요.